안녕하세요. 곽경민 교사입니다. 저희 JCS는 재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분들과 함께 매년 해외교육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CS 해외교육선교를 통해 참여하는 JCS 초등 5학년 이상 학생들은 JCS 공동체와 선후배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CS는 해외교육선교뿐만 아니라 한국지역교육선교의 중요성도 항상 고려하며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몇 년 동안 JCS 학생들이 한국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들의 영성, 리더십 성장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선정을 위해 많은 지역 및 기관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감사하기도 부산지역 교회들과 연결되었고, 2025년 1월에 JCS 학생들과 함께 부산 아웃리치 교육선교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은 6.25 전쟁기간에 대한민국 임시수도회의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전환점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국제시장과 같은 한국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운대, 광안리 해변이 있는 장소입니다. JCS 학생들은 부산 서부에 위치한 부용선결교회와 인근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영어교육선교 프로그램을 가지며, 영어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JCS는 이번 2025년 부산 아웃리치 교육선교를 통해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JCS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말씀, 찬양, 소그룹활동, 둘째, 유초등학생, 소그룹영어독서, 셋째, 부산지역분화체험, 넷째, 친교입니다. JCS 고등학생들의 리더십 함량을 위해 이번 2025년 부산 아웃리치 교육선교는 2024년 가을학기 기준으로 JCS 9학년 이상 학생, 교주권,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부산 아웃리치 교육선교를 통해 JCS 학생들, 교주권, 학부모님들도 한국지역 교육선교에 큰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JCS 고등학생들이 더욱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자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